매일 교회 갈 수도 없고, 내 신앙을 지켜줄 앱 없나? 여기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믿음을 업업시켜주는 크리스천 필수 앱, CTS 라디오 조이. 매일매일 CTS 라디오 조이와 함께한다면 나의 신앙은 오케이. 광고 없는 24시간 라이브 찬양과 취향별 장르별 테마 찬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회자의 말씀과 100여 명의 사역자가 함께하는 오디오파까지. 내소난의 교회, CTS 라디오 조이를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내소난의 교회, CTS 라디오 조이.